그 후 아 나 지금 씻고 나왔다. 잘했네. 경적이겠네. 우리 같은 부부를 섹시리스라고 하니? 안한지 얼마나 됐는데요. 저요? 진짜 잘 해결하고 사는거죠 뭐. 사망이라고 봐야죠. 사주세요. 셰커 노렸다고 왜 하필 우리가 사니까 미친 듯이 내려봐. 죄하다. 그러고 진짜. 제 죄에 대한 벌을 벌금형으로 받으면 안 될까요? 그게 뭐야? 내 블랙리스트 우리 이제 이렇게 살지 말자 블럭 난 포니 X이라고 봐 포니 두 개가 됐다는 건 X가 두 개가 된 거거든? 그럼 택배 기사님들은?